안녕하세요 로서피아이로사 하이소피아 자 오늘은 베트남의 망고 음료수인데요 커피같네 자 먹어볼까요? 짠 짠 빨리 먹어요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? 그렇죠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다 더 먹어요 맛있나요? 왜요? 해볼래요? 맛있다 이게 무슨 맛이냐면 망고인데 망고를 엄청 팍팍팍 갈아가지고 얼음 쏙쏙 집어넣기인데 진짜 맛좋아요 맞아요 베트남에 있으신 분들 이거 꼭 사먹어보세요 여행가신 분들 빼먹을 수 없는 건 얼음 그쵸? 네 계속 먹어요 음 음 아 있잖아 얼음 지금 더운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밖에서 먹을 때는 꼭 얼음 먹어야 돼요 그 친구가 근데 있잖아 여기 뭐 무슨 무슨 알갱이 같은 게 내 거 보이는데 그치 뭐? 이런 거 좀 알갱이 같아 보이는 거 나도 끝이 음 음 우리 우리 이탈에서 만날까요? 안녕 인사해 안녕